스칸듐은 원자번호 21번의 화학원소로 원소기호는 SC입니다. 스칸듐은 주기율표에서 3조개 속하는 전이금속이며 은백색의 물은 금속입니다. 스칸듐은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며 물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지각에서 약 25ppm의 농도로 존재하며 800종 이상의 광물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스칸듐은 생산량이 적고 금속 상태로 얻기 어려워값이 비싸지만 산업적 이용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스칸듐은 알루미늄 등과 합금을 만들어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스칸듐과 알루미늄 합금은 우주선, 전투기, 총기, 경주용 자전거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됩니다. 이 외에도 스칸듐은 발화촉진제로도 쓰이며 종자를 스칸듐 용액에 담가 놓으면 발화가 빨라집니다. 요약하면 스칸듐은 원자번호 21번의 전이금속 원소로 은백색의 물은 금속입니다. 스칸듐은 생산량이 적고 값이 비싸지만 산업적 이용은 점차 늘고 있으며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금은 우주선, 전투기, 총기, 경주용 자전거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며 발화촉진제로도 사용됩니다.